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대표 반도체주인 삼성전자 대신 대만의 TSMC와 미국 인텔 주식을 집중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달 초 국내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약 6632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. 반면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들은 뉴욕 증시에 상장된 대만 TSMC 주식을 약 198억 원, 미국 인텔 주식은 약 58억 3900만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. 이는 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강조하며 자국 파운드리 업체 키우기에 나서며 반도체 공급망 변화가 예고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.